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일단은 오늘은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선거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기업 실적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어떤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남은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 어제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비슷하다는 부분이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왔다. 그리고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가 IT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의 대장주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가 좀 컸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어떤 선거에 대한 출구조사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저평가,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간선거에 대한 처음에 공화당 쪽에서의 약간 우세가 좀 예상이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쪽에서의 또 선전을 하는 걸 본다고 하면 그전에는 이제 공화당의 어떤 정책, 그전의 정책에 대한 관련 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같은, 같은 맥락의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지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1순위는 방산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공,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랠리 부분은 저는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훈풍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 어제 미국 국채금량 상승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시장 전체를 어떤 바스켓으로 사는 것보다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데 그게 뭐 이제 반도체나 다행히 반도체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좀 다른 이 아시아 증시보다도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저희가 공화당이 승리했을 때 우리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어제까지는 계속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이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정책이라든지 겹쳐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젠다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환율은 1,365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함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코스피에서의 매수도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마지막 전략을 이성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하고 수급이 몰리고 또 관심 있는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BS 콘텐츠 오브가 오늘 장중에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거래 일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오늘 좀 윗고리를 많이 달면서 상승폭은 많이 줄었고요. BHI도 오늘 상승세가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옴 CTA와 관련된 테마가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플러스는 오늘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등락하는 종목 3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BHI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겹쳐 있죠. 대우건설과 LNG 쪽에서의 계약 수주도 있었고 그리고 LNG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LNG 수입과 관련된 그런 기자재 그리고 관련된 어떤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BH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일러 그리고 열 교환기, 터빈 이런 부품과 상품을 만든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참 아쉬웠던 게 원래 올해 7, 8, 9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도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지금 두 달 사이에 이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남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오늘은 그런 말씀드렸던 호재와 함께 거래량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좀 두 달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이 좀 불안했던 부분도 있고 그전에 팀코리아가 폴란드 정부로부터 원전 수주가 실패가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원전 BHI뿐만 아니라 원전 주도 전체적으로도 단계간에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주가를 낙폭을 회복하는 어느 종류에 빠를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술이나 그리고 어떤 부품 쪽에서의 독보적인 그리고 이런 시장을 많이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HI가 이런 여러 가지 호재와 함께 어떤 실적주로서도 저는 향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HRSG, 배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점유 1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실정 계속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LNG 쪽에서 봤을 때도 수주를 계속해서 낙찰을 받는 것 자체가 중소형사로서는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수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고유가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중동 국가들 쪽에서도 인프라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HI의 보일러나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HI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I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BHI. 우선 상승폭은 좀 줄인 상태예요. 상승폭은 좀 줄인 상태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1만 2천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거의 과반수 이상의 주가를 반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BHI의 이런 실적주로서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오늘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 지금 목표 주가는 7,500원 말씀드리고 순자유가는 6,2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이제 7,500원 됐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BHI의 가격 전략 첫 번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BHI 한번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수급 두 끼입니다. 자, 현대 두산 인프라포가 오늘도 6%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외국인들의 11거래일제 순매수가 힘이 되어주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7% 가까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서 담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도 기관이 6거래일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1.6%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네, 요즘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테마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기가 약간 그러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적주로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걸 봤을 때는 따라잡는다는 것, 따라서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가는 말이 올라타도 괜찮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두산 인프라코, 2020년에 두산그룹에서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계 쪽 시장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볼보가 거의 삼강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대중공업에 현입이 되면서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옛날에는 어떤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더욱더 그룹사 쪽으로 봤을 때는 시장 캐파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주로 인식을 많이 돼 있잖아요. 두산 인프라코 하면서 중국과 가장 밀접한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인프라코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는 비중이 40%까지였지만 지금은 12%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도 있었고 그런 중국 공장의 어떤 초과 생산분을 다른 해외 쪽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이 훨씬 확 낮아졌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중국 업황의 실적이 자지우지 됐었던 과거에서 탈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이죠. 두산 바켓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엔진 쪽에서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현대 두산 인프라코에 재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목표 주가를 7천원 중반과 8천원까지 예긴 상태에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최근에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도 따라잡기가 의미가 아니라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함께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의견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가격을 지금 현대수사님 증권사에서 8천원을 계속 좀 내는 근거 중에 하나가 8천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거의 PER로 봤을 때 한 7.3배. 그러니까 내년 EPS를 1,000원, 1,085원으로 봤을 때 지금 8천원 이상은 좀 잡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테렉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를 지금 8배 중반으로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추후에는 내년에 실적 추진도 높아지겠지만 8천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린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 8천원이지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천원 됐을 때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목표 가격 8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풍력주가 역시 오늘 2% 상승세를 보유고 있습니다. 풍력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셰일 가스 관련 주도 오늘 2%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반면에 면역세포 치료 관련 테마는 타락세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풍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풍력주는 굉장히 많잖아요. CS베어링, 여러 가지 특화된 기업들이 많은데 오늘 SKD&D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D&D요? 그런데 SKD&D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SKD&D가 주가도 부동산 시황이 꺾이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쪽이 아니라 풍력 관련한 프로젝트 참여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선 번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회수가, 자금 회수가 워낙에 잘 되는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우려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부동산 부분이 실적 기여에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우려하는 것보다도 어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우려에 의한 저가 매수 관점도 부동산 쪽에서의 우려감을 본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풍력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부분 쪽에서의 성장성이나 실적에 대한 개선,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연료 존재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4분기 때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SKD&D에 대한 어떤 신재생 쪽에서의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발전 자원과 개발 쪽 같은 경우에도 캡파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SKD&D를 일단은 저희가 부동산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SKD&D가 풍력 관련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역시 최근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말씀을 강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SKD&D에 어쨌든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충분히 지금 이 가격은 저는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PER와 PBR이 전체적으로 낮긴 낮아요. 하지만 PER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4배,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PBR도 1배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1차 목표가는 2만 4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KD&D 지금 가격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3가지 종목들 잘 추려봤습니다. 오늘 이성홍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